어디가냐고? 휘진보러 갑니다 난 바로 앞에 여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겁니다 자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네 가자 신속히 동하라 바로바로 그럼 갔다 올게 어디 가지 말고 밖에 있어 여기서부터 쫙 훑어줘 하면 내릴 필요 없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해놓은게 아니라 원래 이런겁니다 저희가 발견한거에요 누가 해놓은 건물 자체가 원래 이런거에요 건물 자체가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증폭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증폭기를 못 챙겼거든요 마이크가 있긴 한데 조금 불편하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봤을때 무슨 클럽 노래방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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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건데 어디있어 이거야 어디있어 여기있어 계세요 깜짝이야 누구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독채형 독채형 목소리 아니라니까 장난치지마 심장 떨려 누구있어요? 형이요 여기있어 이쪽에서나 이쪽에서나 또치형 밖에있잖아 봐봐 누구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저희에게도 누구야 누구야 어디야 누구야 pour Hilfe 굿보이 굿보이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나요? 여기 1층 좀 불러보고 갈게요 안녕 아침에 와서 봐보라고 아침에 와서 봐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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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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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밑에 층을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할게요 좋아 이렇게 생겼다 엄청 좋았다 아.. 분명히 뭐 있어 이쯤에.. 특히.. 이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쯤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어.. 일단은 이 나라에서 맞는 특유의 이 태국만의 냄새가 있고 오케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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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디 아.. 아.. 여기..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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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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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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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지금 목을 메고 죽었구나 무섭다 여기서 실제로 목을 메고 죽었구나 그래서 아까 기어다니는 그런 걸 봤나, 긁는 소리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목매고 자살을 했고 뭔가 긁다든지 기어다니는 긁는 소리 그걸 봤다든지 아까 보셨다고 했으니까 깜짝이야 네이비보이가 자살한 지 얼마나 됐나 그는 사회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됐나요? 그는 10년 동안 그의 팬들을 두드려 죽였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주위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봤던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는 나의 탭을 내 걸 보여? ierte는 마빨을 쓰고 때론 여정을 하기도 하고 때론 대머리를 밀고 이쯤까지 걸어가기도 안다 너무 화려해 대충 이해를 했을 거 같아 가벌을 샀다는 말은 머리 모양이 달라지고 머리가 빗겨서 걸어가는 것 같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살면서 귀신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적이 있어요 꿈이면 그 날에 가던 물을 못 먹어요 든 그릇든 롱한 든지 너무 맛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아파서 무력이 아파서 2층 2층을 만났다 나도 모르겠는데 아파서 무력이 아파서 아파서 무력이 아파서 2층 2층을 만났다 정신이 뭐가 따로 안다니 그 말인가? 고꿍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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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